드디어 오픈 뭐가? 전세계 어디서든 누구든 언제나 그러니까 입장 완전 무료 대체 뭐가? 열린거야? 화났어 속이 터진 근데 왜 웃어? 표정이 이거 화나야 잘 들어봐 제19차 국제 반부패레 온라인 국제 회장 장격 오픈 우리 집 홈페이지 미마 온라인 국제 회장이라 불러다오 그럼 회의 시작 12월 1일부터 4일까지 그럼 지금은 뭐래? 회의 소개 회의 일정 인사말씀 부대행사 자니 매우 피곤 홍보대사 위촉식 홍보대사 화렵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캠페인 이벤트 와우 다채롭군 근데 홍보대사는 누구? 놀라지마 세계적인 케이팝 스타 몬스타엑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세계 최대 규모 반부패 포럼인데 몬스타엑스 정도는 돼야지 판타지야 자 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곳 어디라고 했지? 제19차 국제 반부패 회의 온라인 국제 회의장 똑똑하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포럼 제19차 국제 반부패 회의 12월 1일부터 4일까지 www.iacc2020.kr 책도 준다며 질문만 하면 된 언제까지? 11월 3일까지 온라인 국제 회의장에서 대효하소car 잘 될uni 1일까지 2일까지 веч 사라인 국제 íd